시연이네. 형, 그만해. 어디 봐. 안녕. 예미야. 여기 있잖아, 이리 봐. 난 오늘 저 다섯 살 때 살 때 못 참 모르는 거 같아. 오늘 저 오빠 자막한테 많지 않겠고 다행이다. 근데 나도 말이죠. 처음 뵙고 인사드립니다. 많이 좋으세요. 아, 이세비보다 원씩. 아이고, 왜 이세비한테 가줬습니까? 그건 엄마야. 형, 우리 딸.